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디케이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마스터드 바이 비케이입니다. 비케이선생님. 저희들의 언제나 영원한 선생님. 되게 친한 형이에요. 빠른 분들은 저와 예명이 좀 비슷하다. 디케이 비케이 형제가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은 비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시는 거죠? 그쵸. 제가 마스터러닝을 시작한 지 한 12년 정도 돼서 아티스트로 활동했던 것보다는 마스터러닝을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아스트로비츠라는 아티스트 명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이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근데 나무 위키에는 아스트로비츠 김범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 이거 위키백과 보셨어요 혹시? 아니 저 그런 적이 없어요. 되게 생각보다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케이 형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한국 애시드 재즈계의 전도사 선구자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 얘기가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작곡 경연? 그게 데뷔인 거죠 형의? 편곡 데뷔는 훨씬 어릴 때고요. 앨범을 낸 데뷔는 또 95년? 이거는 그거 사이네요 그러면? 그거 뒤죠. 데뷔 이후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페이퍼모드가 훨씬 일찍이긴 해요? 그거가 더 먼저죠. 윤상의 페이퍼모드에서 이거 잘하면 안 나와요? 여기까지 안 나왔으면 되는데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형 제가 중학생 때입니다. 그래도 그 시절의 레전드였잖아요. 아니 사실 90년대 음악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김범수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김범수 말고 이 김범수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할 줄 알았으면 제가 안 나왔을 텐데 아니 제가 지금도 즐겨 듣는 앨범입니다. 저는 가리나 프로젝트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늘 서로 그런 분위기 딜라이트랑 그래서 하여튼 많은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제작하는 많은 후배들 입장에서는 좋은 귀감이 되는 선배가 아닌가 사실은 저는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많은 선배 뮤지션들을 볼 때 우리가 롤모델 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범수 형하고 되게 친한데도 범수 형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와 너무 괜찮은데 인정 인정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롤모델을 삼았을 텐데 아 이거는 뭔가 그 천재의 영역이 있죠. 제가 아무리 이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형처럼 될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입장이 아니신 게 본인도 너무 찌자적이라 저렇게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형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요? 분위기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나만 평범한 인간이야 저쪽이야말로 제가 엄청 기대를 많이 했던 아티스트였는데 저는 선생님의 제자였죠. 그렇죠. 진짜 제자였죠. 진짜 제자였죠. 저한테 레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제일 높은 수준의 학생이었고 제가 엄청 기대를 했던 롤커였는데 제가 제일 못해갖고 수업 두 번 듣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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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공부하고 저 진짜로 제가 제일 못해가지고 선생님이랑 똑같은 수업 두 번 듣고 그랬어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되게 굉장히 집요하고 그리고 진짜 노력은 물론이고 재능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진짜 럭커예요. 지금은 그냥 뚱뚱한 아저씨. 저의 꿈이 아직도 럭커다. 살찐 럭커. 메탈리카도 살찘는데 뭐. 잭 블랙 같이 달려고. 그럼요. 롤모델 잭 블랙. 이게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범수 형이 워낙에 음향 제작 업계? 이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 같지 않은 귀. 우리 옆에 있으면서 엄청 충격적인 사건들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진짜 많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 정말 까탈스럽다. 꼬장꼬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범수 형이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형님이 제일 깐깐한 편인데 그거는 인간의 범주에서. 그렇죠. 우리는 인간계. 이쪽은 신계.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근데 형같이 듣는 사람들이 마스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계에서 작업한 거를 신계로 보내서 한 번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맡아주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10년 넘게 형 마스터링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한 1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스터링을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제 마스터링을 맡기시는 분들을 써서 다행히 계속 마스터링을 해본 것 같고요. 주로 홍대 피플이 형 마스터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홍대 아티스트들도 많이 오고 리쌍이나 인건 그리고 이적. 선우정화. 선우정화는 약간 홍대인가? 그런 친구들 많이 했죠. 팔이 왜 이렇게 싫다. 찍히겠다. 이거. 그 나름대로 유튜브에 마시려냐고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우선 채널에 나와서 콜라보를 하거나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썸네일에 형 얼굴도 없는데 이 사악의 제목이 보고 싶네. 이거 한번 클릭해보고 싶네. 우리 왜 클릭베이트라고 그러잖아. 왠지 이 어그로성의 이 제목은 뭐지? 하고서 딱 클릭했는데 굉장히 친숙한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형 손하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5초 듣자마자 형인 줄 알 것 같아. 제가 유튜브를 정말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시작했고 안 알려줬어. 한 명한테도 안 가르쳐. 제가 0명한테 가르쳐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떴는지 너무 신기하게 형 보고 반가워서 바로 전화했죠. 이 친숙한 목소리 그리고 친숙한 톤 형의 그 말투 너무 꾸미지 않은 리얼 평상시에 형 말하는 그대로를 그냥 몰래카메라 찍어서 내보내는 것 같이 저 되게 십몇 년 전에 다시 레슨 받는 기분이었어요. 딱 그런 기분이었지. 나도 평상시에 예전에 저희 가리나 프로젝트 제가 제작했을 때 싱글들을 다 형한테 마스터링 맡겼었거든. 그때 정말 참 치열하게 했습니다. 저 순재하춘이도 선생님이 마스터링 해주셨어요. 형하고 마스터링 하면 다른 데 그냥 일반적인 마스터링 스튜디오 갈 때랑 달라. 근데 이분들 다 어려운 클라이언트라 쉽게 안 끝나요. 제가 안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형이 끝내주질 않아. 난 이쯤 됐으면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형이 끝내주질 않아. 열정적이었던 시절에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암튼 근데 형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더라고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이제 한 4주 좀 넘었고요. 한 5주 차 들었나요? 근데 영상 개수는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영상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한 10개 정도? 이거 한 달 안에 그 정도 했으면 꽤 많이 하신 거죠.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음악 제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음향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스터드 바이 BK라고 검색해보시면 채널이 나오는데 지금 한 구독자 한 1,000명 정도. 1,000명 조금 안. 그러니까 900 몇십 명. 여태까지 올라와 있는 영상들만 하더라도 일단 저는 이제 여타 다른 음향 채널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속이 시원해. 형답다. 아니 채널이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상시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제가 나오면서 하고 싶은 말에 한 10분의 1 정도 하거든요. 많이 이렇게 완화해서 듣는 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좀 쉽게 쉽게 가잖아요. 근데 이 형은 그냥 질러. 그냥 막 질러. 근데 제가 아까도 근데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형 채널은 내용을 막 질러서 가버리면 보통 듣는 사람이 이게 못 알아듣거나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러면 보통 이탈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그냥 아예 뒤로 가기 눌러버리는데 이 형 얘기는 듣고 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 내가 이해가 부족하다. 가스라이팅? 뭔가 형한테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제가 경력 꽤나 있을 때 형 만났는데 형을 딱 만났는데 형이 저한테 첫 번째 한마디가 뭔지 알아? 대현아 너 음악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요? 형 기억 안 나요? 형 초면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와... 그 얘기 나도 들었는데 어? 너한테도 그랬어? 이거 수법이구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려한 프로듀서한테 야 말도 안 된다. 비킹의 가스라이팅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한테는 굉장히 신적인 존재였어요. 어쨌든 출발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이걸 좀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 신의 위대함과 나의 부족함! 근데 일반 리스너분들은 별로 재미가 있거나 흥미로운 채널은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저는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형의 그 말을 설명을 못 알아들어도 그 예제로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오늘 촬영 들어오기 전에 오늘 올라온 영상 컴프레서는 멋지거나 섹시하지 않으면 다 에러래. 컴프는요. 결국은 멋있지 않으면 다 에러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 근데 왠지 그 말을 듣고 나서 맞는 것 같아. 제가 15년 전에 레슨 받을 때 그 얘기 처음 듣고 저 아직도 그거 적어오는 공책이 있어요. 아 정말? 넌 섹시해졌어? 어 충분히 섹시하죠. 그게 인간의 범주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섹시하다. 거기까지 갈 수 없어. 우리 범인의 범주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관능적이었다. 암튼 그렇게 설명이 뭔가 형이 그 예를 드는 것들 요리를 예를 든다든가 볶는 과정을 컴프라고 하고 소금을 EQ라고 할게요.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한 다음에 볶으면 그게 바로 EQ 이후에 컴프가 걸리는 거예요. 그쵸? EQ를 빼면 EQ인 된 이 특성이 컴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로 듣는 것들이 일반 사람이 들어도 되게 뭔가 혹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주는 그 예제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말로 섹시하다라는 걸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형이 그 예제를 들려주면서 이게 섹시한 거야. 하니까 어떤가요? 주파수 레인지가 좁아졌나요? 아니면 답답해졌나요? 제가 여기에 EQ로 보정을 했나요? 전 그냥 컴프 세 개를 연속으로 걸었습니다. 오오오오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형 교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형이 나는 진짜로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영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성실하게 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군요. 아무튼 근데 그 설명과 예제가 너무 찰떡 같은 거야. 너무 이제 절묘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기서 오는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형을 만났을 때 진짜 이런 말을 처음에 이게 뭔 설명이야 하다가도 형이 딱 마스터링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딱 들려주는 그거와 그 단어가 매칭이 될 때 아 이거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다 형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어폰 리뷰, 헤드폰 리뷰하면서 떠드는 그 말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범수 형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어서 단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형은 그거를 하고 있어. 옛날부터 했어. 그래서 제 수업 들을 때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설명을 되게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신의 말씀을 100% 이해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제가 형 말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신에 근데 막연하게 내가 왠지 이분을 따라야 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은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종교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헌금 되셨어요? 전 많이 냈죠. 무슨 말씀이세요? 재밌어요. 전 그런 설명들이나 뭐 이런 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계속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에 그 이수 감독님도 제가 레슨을 하거나 그랬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레슨을 받는데 아무나 안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학생도 가려서 받았어. 본인의 그 결과물을 저한테 보내면 거기서 이 사람은 내가 배워도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 즉 완전 초보자는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완전히 초보자인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이제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은 아 이수 감독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하면은 솔루션이 생기는데 정작 이수 감독님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주로 가르치는 그런 걸 했었죠. 그렇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초보를 위한 강의는 많아. 근데 중수, 고수를 위한 강의는 또 없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채널도 많고 정보도 많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실력이 찬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을 좀 돕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채널을 만들어 본 거 같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초보들 방송 가득해. 그 이상을 잘 안 가는 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좀 얕고 넓은 지식? 이런 걸 좀 선호하잖아요. 사실 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지식인 수준의 뭐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공유하잖아. 근데 좀 더 전문적이거나 깊은 이야기 이런 건 잘 없으니까. 사실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빠서 유튜브를 못해요. 그 말도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도 음향을 유튜브에서 한다고 딱히 이제 수익이 되거나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하라고도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제가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수익을 내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한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만든 채널이고. 근데 어떻게 시작하셨네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 형 되게 오늘 좋게 좋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해석을 해드리자면 유튜브에 너무 사자가 많더라. 속이 터졌다. 속이 답답하더라. 사실 이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것들을 정말로 다 가르쳐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저도 힘들게 얻게 되거나 아니면 깨닫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르쳐드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대신 저는 뭐 이걸로 인해서 무슨 레슨을 팔거나 다른 무슨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얻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아니 수익이 좀 나면 좋죠. 형 영상이 좀 짧아가지고 광고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진 않더라. 원래 선생님 영상 보면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마스터링 엔지니어를 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구독 좋아요도 별로 필요 없어요. 맞아요. 구독 좋아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랬어요. 영상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완전 멋있어. 완전. 저는 이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형 영상을 보고 지금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두구두구 곱씹어 다시 생각해봤을 때라던가 아니면 내가 좀 실력이 쌓이고 나서 다시 봤을 때라던가 그럴 때 분명히 뭔가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고 제가 채널을 만들고 갑자기 디케이 프로젝트 디케이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 다 오픈해버리는 거 아니냐. 노하우를 다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제 정보나 아니면 제 지식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훔쳐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유가 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정보나 지식은 만약에 누군가 뺏어가거나 가져갈 수 있는 거라면 애초에 제 게 아니에요. 노하우를 공유해 주기는 해. 그런데 형처럼 들을 수는 없거든 . 좀 빼기.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술가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나 지식을 나눠주는 순간 그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걸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일회적으로 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지각할 것 같으니까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발목잡기네 발목잡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약간 질투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를 못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조금만 있으면 넘어서는데 이제 그거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도움을 드려서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면 일단 저도 들을만한 음악이 많아지니까 저도 행복하죠. 형의 음악은 안 내십니까? 아스트로비츠 앨범 안 나오나요? 기다리는 팬들이 꽤 있을 텐데. 그건 좀. 물론 이 형이 진짜 앨범을 10년에 한 장 내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10년 지나지 않았어요. 10년 지났는데. 이제 낼 때 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볼게요. 얼마 됐나. 형 곡도 좀 내시고 그럼 좋지 않을까. 한국 애시드 재즈의 선구자가 곡 좀 내주셔야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약간 그 당시 애시드 재즈도 그렇지만 DMV 스타일도 그렇고 전자음악 쪽으로도 그렇고 선생님이 진짜 영향 준 뮤지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먼저 갔다라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왜냐면 형 걸 듣고 나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이제 범수 형을 만나고 여기에 또 영감을 받을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요 사이 형이 유튜브를 열기 요 이전에 몇 년간 그런 걸 공유할 곳이 너무 없었어. 사실 음악인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완전 유명무실하게 된 지가 되게 오래되었고 저희가 옛날 PC 통신하던 시절만도 못한 것 같아요. 요새는. 형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지금 다행히 유튜브가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 이전에는 뭐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대단하고 리스펙하는 어떤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이자 저가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사실 왜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엄청 앞서간 거죠. 사실은. 또 그쪽 계통의 선구자. 아니 저기 회장님이 등 떠밀어서 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노이즈 리덕션이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거나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채널이라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거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채널이고 저와는 전혀 다른 스탠스가 아닌 거죠. 형이 계속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저는 그냥 제가 듣다 짜증나가지고 노이즈 리덕션 좀 해라. 저는 짜증나서 만들었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서. 누가 제일 짜증 났나요? 묘하게 저희가 이제 친한 뮤지션들 그룹 중에서도 이상하게 형하고 저하고 좀 성격상 비슷한 부분이 계속 있거든요. 저는 두 분 다 아니까 제일 비슷한 점은 물리적인 컴퓨터를 열어봤을 때 PC 같은 거 열어보면 선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쟤 살면서 두 명 봤는데 그게 DK 선생님이랑 DK 형. 성격 나오지. PC를 열었는데 선이 하나도 안 보여. 이럴 수가. 이게 매기인가? 그런 거 참지 못하는 엄청 깔끔한 성격이고 이렇게 집요하지 않으면 요라조 조빈 씨랑 음악 못해요. 아 곤란한데. 유튜브 채널에서 솔직히 저는 좀 가식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런 성격을 100% 표출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 근데 범수영 채널은 어 필터링 없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옆에 있는 거 같아. 컴프레서 내가 오늘 끝내주겠다. 뭐 이런 거. 저는 지금 이럴 구속자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단단하게 쌓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은가. 맞아요. 거품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올라온 영상 몇 개만 봤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핵심이지. 저도 똑같은 내용을 선생님한테 배워서 평생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 새기면서 작업하는 부분들인데 유튜브에 굉장히 고스란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형이 저희 작업하는 거 보면은 진짜 웃을 거야. 왜냐면 형이 했던 얘기를 우리끼리 하고 있어 또. 야 그거 그루브가 밀리잖아. 막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작업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거 밀고 땡기세요. 밀당하시고 그루브 정리하시고 제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처음 진짜 충격을 먹었던 게 이펙터, EQ, 컴프 아무것도 안 만지고 그루브만 계속 막 샘플 단위로 만져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멀쩡해져. 음악이 멀쩡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의 대부분은 검수형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게 프로세싱이 되면서 그것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 프로세싱 때문에 그루브가 변화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이 눈으로 봤을 때 맞더라도 우리가 배포하는 음악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들을 배포하기 때문에 귀에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 채널 구독자들은 이제 프로보다는 컨슈머가 더 많으니까 컨슈머 시점에서 사실 형이 해주는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이어폰 리뷰나 헤드폰 리뷰, 스피커 리뷰 같은 거 할 때 많이 적용해서 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루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음향적인 것들. 요새 사실 일반 컨슈머들도 컴프레서라든가 그런 걸 정확하게 본지는 모르지만 정말요? 어렴풋이는 뭘 하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컴프감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되게 흔하게 하고 있는 너무 멋지다. 정말요? 그리고 어쩔 때 보면은 그 리스너들이 듣는 기가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할 때가 편견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하이엔드 기기로 듣고. 사실은 리스너들이 뮤지션보다 음악 많이 들어요. 그걸 어딜 가도 똑같아. 그리고 뮤지션은 1억짜리 스피커 안 써요. 맞죠. 맞죠. 장비가 일반 유저들이 장비 훨씬 좋아요. 맞아요.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1억짜리 스피커 사잖아요. 그게 저는 학교도 나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맨날 절실하게 느끼는 게 만드는 사람들을 자꾸 커리큘럼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교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이크 녹음해서 보컬 녹음했으면 서브로우는 커팅을 하라든가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요새 무조건적으로 서브로우 커팅하고 이러면 요새 같은 사운드 안 나와요. 제대로 가르쳐주시는. 그런데 그게 교과서나 교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고 그런데 그 교본이라는 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음향의 역사가 방송의 역사랑도 좀 가진 있는데 70년대 60년대 그때 일본에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옛날 지식을 가지고 아직도 가르치시거나 그 책에 의해서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가 있는 상태라 그러면 요즘 케이팝이나 이런 사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죠. 최고죠. 지금 우리나라 케이팝의 어떤 퀄리티나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 레슨트급의 아티스트랑은 비교하는 건 사실 1대1 비교는 또 힘든 거니까 이게 음악이 올림픽 경기처럼 승부를 나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음악은 아시아권에서는 최고 아닌가요? 뭔가 좀 독자적인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스태프들도 글로벌하게 참여를 하긴 하지만 뭔가 사운드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팝도 아니고 완전히 옛날 가요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제3의 무언가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케이팝이라는 이름으로 딱 묶인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외국 나가면 케이팝 학과가 있대요. 정말요? 되게 신기하다. 저는 그 전공자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 그래서 되게 뭔가 영역이 확실히 있구나. 옛날에 형이 데뷔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생각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자꾸 왜 그런 말이야? 물론 이제 전반 분야 후반 분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형이나 저는 이제 90년대를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90년대에 웃긴 일 많았죠. 90년대는 지금하고 이제 제작 환경도 되게 많이 달랐고 되게 좀 황당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인권 침해적인 그런 환경도 아 막 진짜 깡패 같은 사람도 많았어요. 아니 요즘은 야근하면 인권 침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실제로 깡패들이 막 있었어요. 엄청 빨리 데뷔하셔가지고 전 뭐 사장님이 납치되고 어디서 음악 한 거예요? 심지어 나 입봉작이 XXX 음반이었어. 그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건달라 그런 기억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오래 있었고 형도 현장에 오래 있어봤지만 정말 떠도는 얘기 중에 선무당 같은 이야기? 아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좀 발끈하는 건 있어.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지? 하고 발끈하는 건 있는데 그게 중론이 돼서 퍼져나가서 그게 진짜처럼 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막아야죠.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유튜브를 운영해서? 네. 댓글을 쓸 수는 없으니까 채널을 만들었죠. 저는 대려 역으로 뭘 느낄 때가 많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취향이다. 취향 차이다. 이렇게 툭치고 넘어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반감이 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 물론 취향이 갈리는 영역도 있어. 내가 나는 고음이 조금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의 취향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음질을 평가하거나 소리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마음속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답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있는데 안 싸우고 싶은 트러블 만들기 싫은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측정치로 놓고 비교를 하게 된다든가 측정치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음악을 들 때 측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멜론 차트에 들어가서 측정치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배포하는 음악이 측정치를 배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포하는 것들은 데이터도 아니고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음악적이지 않으면 애초에 에러예요. 결국은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의 결과와 도달점에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음악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음악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음원의 썸네일까지도 음악적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보조자료나 아니면 음원 설명까지도 다 음악적이지 않으면 저는 에러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대고 갑자기 데이터를 얘기하면 사실 요즘에 AI나 그런 것들이 많이 갇따라서 마스터링이나 믹스도 AI로 하잖아요. 확인을 해봤어요. 굉장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영원히 대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의 어떤 불안전함? 불안정?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잘못된 선택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모델링이 되고 그것까지도 전부 다 AI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저희 채널은 많이 보셨습니까? 전부 다 보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올라올 때마다 누르게 돼요. 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분도. 형은 스피커를 선호하세요? 이어폰, 헤드폰? 저는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 저는 애초에 좀 귀가 강하게 태웠나봐요. 다 좋아하고 만약에 환경이 안 좋다면 무조건 이어폰이나 헤드폰. 아까도 좀 비싼 스피커 말씀드렸는데 가끔 보면은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 이렇게 진짜 비싼 스피커를 본 적도 없고요. 정말 이렇게 룸 어쿠스틱을 엄청 잘 해놓는 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거면은 그냥 좋은 헤드폰, 이어폰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일단 헤드폰과 이어폰은 제가 제어할 수 있잖아요. 룸 어쿠스틱은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분들 중에 정말로 하이엔드의 헤드폰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살짝 추측을 합니다. 녹음실 스태프들의 대부분이 하이엔드 기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거예요. 하이파이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엔지니어분들 중에 하이파이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사실 이제 하이파이가 그냥 무조건 컨슈머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원래 마스터링 스튜디오 같은 데 스피커들은 하이파이 영역의 거를 갖다가 쓰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진짜 입장이 약간 그런 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것들을 있으면 발견하면 말하고 싶잖아요. 막 좋은 걸 들었어. 그럼 막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물림이라니까 범세형이 전화해 야 너 들어봤냐? 아 그런 거 있는 건데 들어봤냐? 그럼 막 난 쪼르르 가서 또 듣고 우리 맨날 홍대 밤에 가서 듣고 상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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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부터 잠기도 울고 커피 마시고 카페에서 얘기하고 놀고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단골집 같은 거 있으면 아저씨 뭐 새로 들어온 거 없어요? 맨날 이러고 있잖아. 장비 새로 들어온 거 없어요? 선생님, 희귀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디서 잘 구해와. 형이 또 잘 구해오는 데다가 형이 또 그거를 막 튜닝 같은 거 메인터넌스를 또 엄청 하시니까 제가 빈티지를 엄청 좋아하고 보통 이 채널에서는 잘 모르실 테지만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빈티지 기자재 같은 거에 꽂혀서 소프트웨어를 엄청 사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린 건 실제로 그걸 써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써봤죠, 다. 진짜는, 진짜는 달라. 진짜는 달라죠. 근데 그 진짜를 써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리이슈라고 나중에 나온 것들은 또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로 원래 빈티지를 써본 사람은 만졌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는 기억과 감각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쓸 때도 다르게 만지는 거 그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경험이 있고 없고가 내가 어떻게 만질지를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의 빈티지 장비는 전부 다 선생님 내서 난 아직도 형이 해준 API 아직도 있어. 이것도 혹시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장비 다 형한테 산 거잖아. 저거 다시 빼고 오고 싶은데? 다시 사고 싶은데, 내가? 저의 빈티지 장비는 형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실제 기기를 만져본 그런 감각 같은 거는 정말로 남에게 뺏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나관산가의 악기점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용산전자랜드 같은 데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근데 가면 직원들이 말을 하는데 어릴 땐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짬이 차면 이 사람들 전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는데 그냥 스펙을 말하고 있구나. 근데 이 유튜브 정보 채널도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딱 그거야, 딱 그거야. 형 지금 비유한 게 딱이야. 책에서 읽은 정보로 그거를 그냥 말을 하고 진짜로 현실과 접목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듣고 직접 체험하면서 자꾸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애타게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갔는데 악기점 직원이 막 설명해줘봤자 뭘 들어, 들을 게 없지. 사실 그 사람은 써본 적이 없다는 거. 써본 적이 없어. 약간 이제 그런 기분인 거예요. 음향 같은 거 얘기할 때 저는 좀 그런 기분으로 계속 하게 돼. 근데 그거를 이제 대놓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바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해보니까 다른 데 못 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이거. 되게 힘드네요. 요즘도 계속 마스터링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도 했고 어저께도 했고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 원격으로 많이 하나요? 코로나 이후로 원격으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숙제에 와서 엄청 좋은 소리를 듣고 아, 오케이.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죄송한데 고침 안 될까요? 아, 그럴 수 있지. 맞아, 맞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되게 많죠. 스튜디오에선 분명히 오케이 했는데 와,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집에서 그냥 원격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한 경우가 많고 수정을 좀 더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요즘은 워낙에 이제 음원으로 유통하고 하니까 굳이 이제 물리적인 매체를 만날 이유가 별로 없긴 하죠. 최근에 저는 LP 마스터링을 많이 해서 LP 마스터는 어떻게 해요? LP에 EQ 커브가 있어요. 또 그리고 테이프처럼 그런 것도 있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LP에 맞도록 마스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감안해서 듣는 거죠? 미리 예상해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다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물리적으로 LP를 찍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내가 한 게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위험한 작업이네. 최근에 많이 했어요. LP 맛 때문에 CD는 뭐 굳이 음원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단 크고 예쁘고 그림도 막 사진도 큰 거 들어있고 기분도 좋고 형 옛날 앨범 리마스터 이렇게 죽이 자기만으로 못 끊는다고 입금 들어오는 거 아니면 잘 아잖아요. 나도 그래서 내 앨범을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약 주문들 받으세요. 선입금들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내 앨범은 진짜 진행이 안 가고 그냥 밀리는 거야. 조빈 형하고는 맨날 그렇게 왼수같이 싸우는데도 또 하는 게 재촉하니까 돈 주니까 보다 재촉하고 힘들게 하니까 들들 복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 LP를 사먹고 있거든요. 야금야금 근데 확실히 맛이 달리긴 달라. 음질이 좋다라고는 말 못해도 뭔가 그 특유의 느낌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강제로 다음 곡으로 못 넘어가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다들 이거는 장점으로 꼽는구나. 그러면 진짜 앨범 전체가 다 좋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들어. 그리고 엘마드 자체가 다 좋지 않으면 웬만한 까면 안 내요. LP 마스터링 그럼 하신 거는 최근에는 CD 마스터를 하고 LP 마스터하고 이렇게 한 작업들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LP 마스터를 정확하게 10년 전에 선우정아 씨 2집 앨범을 제가 마스터링했어요. 그 앨범을 LP로만 마스터링해서 LP가 나와요. LP 마스터링하는 음원이나 그런 것도 안 나오고 CD로도 안 나오고 LP로만 나와요. 제가 10년 사이에 마스터링이 엄청 발전했더라고요. LP 사운드는 엄청 소리가 좋아요. 형한테도 되게 큰 의미가 있네요. 10년 만에 내가 했던 마스터를 다시 리마스터한다. 그중에 어떤 곡은 정말 리벤지였어요. 너무나 들을 때마다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선우정아 씨의 믹스 컨디션이 제작사상의 어떤 그런 경로 때문에 좀 살짝 들수나도록 했는데 그중에 한 곡을 제가 애정하는 곡이 있었는데 그거를 더 이상 끌어낼 수 없는 데까지 끌어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이런 작업은 근데 팬들 입장에서도 되게 뜻깊은 작업일 것 같습니다. 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음향을 독학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친구들도 사실 질문이 많거든요. 학교를 가는 게 좋겠냐? 누구한테 레슨을 받는 게 좋겠냐? 배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의 경우밖에 저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저의 경우는 그냥 제 귀가 저를 인도했고 애당초 질문이 잘못됐어. 질문이 잘못됐어요. 미안해.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게 들리는 대로 따라간 거 같다고 네. 그렇죠. 어떻게 인간들의 고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든든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는 경험이 많아져서 들으면 이렇게 컴프 먼저 걸렸는지 익히 먼저 걸렸는지 들리잖아요. 제가 그걸 파악하기까지 십 수년이 걸렸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형 그래도 좀 지름길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듣고 안 게 아니라고요. 한 30년 수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일단은 그러면 잘 듣는다면 독학해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거나 누구한테 믹스를 맡기거나 마스터링을 맡기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연주를 맡기거나 편곡을 맡기거나 뭔가 할 때 유튜브에서 무슨 강좌를 듣는다던가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결과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왔나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물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결이 있거든요. 이수 감독님 같은 경우도 결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결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고 그리고 그게 나와 맞고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떠벌리는 사람 중에 자기는 막 제야의 고수고 막 무림의 강호고 막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말로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확히 뭘 했는지를 알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유명한 작품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지. 결과물이 납득이 가고 그리고 나와 맞을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는 그 사람의 결과물이 말해주는 거에요.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발목 잡히는 부분이 있죠. 맨날 제2의 놀아조를 만들어라. 제3의 놀아조를 만들어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해. 너무 잘 됐어. 되게 슬퍼요. 나도 걸그룹 하고 싶어. 2인조 아저씨들만 형한테는 주로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치면 저한테는 주로 김 프로, 이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옵니다. 약간 호칭들이 달라. 너무 재밌다. 근데 정말로 재능이 있으시니까 많이 왜 그쪽으로 많이 연락주세요. 저희 채널을 보는 구독자 중에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는 듣는 수준이 굉장히 감각이 높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제가 여기서 허튼 소리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단계로는 사실 음향을 한번 만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권하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만져본 사람과 안 만져본 사람은 듣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져볼 만큼의 여건은 안 된다면 검수형 채널 한번 가셔가지고 간접 체험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컴프레션을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막 컴프레서가 어떻고 그루브가 어떻고 이런 떠드는 얘기를 웬만큼은 이해할 수 있긴 될 거라고 봐요. 일반 리스너분들이 컴프레서 얘기를 대화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와 저는 굉장히 신선한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하이파이 유저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하이파이 유저분들은 뭔가 이런 추상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하고 오디오 평론지에 실릴 것 같은 그런 리뷰들을 주로 봐왔다면 요즘에 리스너들은 딱 듣고 아 이게 약간 컴프감이 있다. 와 완전 멋있다. 너무 멋있네요. 시빌런스가 좀 센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마스터드 바이 BK 채널 보시면 와 재밌다. 라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검증된 채널이다.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믹스 마스터를 한 학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한 학기에 가능한가요?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12주 가르치거든요. 12주 13주. 근데 이제 그 안에 다루려고 하니까 교본상에 컴프레서 3시간 EQ 3시간 뭐 이런 식으로밖에 수업을 못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완전 기초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인 건데 형 수업하고 있는 거 보면 100년 치는 좀 뽑아 먹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요새 80년대 말 90년대 초 시티팝 같은 게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형은 이제 그 시대를 거기서 보냈단 말이야?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저한테 신곡이었어요. 이번 주 신곡 야마시타 타츄르로 나옵니다. 진짜로. 심지어 그때 일본에 있었잖아. 근데 진짜 형 나이를 가늠을 못하겠어. 너무 동안이니까. 진짜 동안이고 원로에 들어가셔야 될 연세이신데도 정정하십니다. 야마시타 타츄르를 신곡으로 접했다고 해서 저랑 동갑인 사람이 박명수. 박명수 친구들. 김구라 씨나 지상렬. 지상렬. 이렇게 좀 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영상 앞에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순서는 적당히 이스비 잘 버무려주시기로 하고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아무 준비 없이 잡다한 얘기 잘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콜라보는 아무나 하고 안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말았습니다. 형 그래도 제가 제일 편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나오면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도 힘들구나. 손만 나올 때가 좋았죠. 형이 무슨 문제 발언하기만 기다리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 방송에 나가면 큰일 났던.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짤릴 얘기를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추려가지고 어그로의 끝판을 볼 수 있지. 이게 이제 잊혀질 때쯤 되면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잘 되실 것 같아요. 조짐이 좋아요. 조짐이. 900명이라는 상황이라. 아니 근데 조회수나 지금 상승세를 봤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댓글 분위기가 다들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 막 찬양한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하긴 근데 형한테 안티를 걸 수가 없어. 한마디 안티 걸었다가는 아주 그냥 작살이 되게 까일 거니까. 아니 아니. 보험 들고 와야 돼요. 마스터드 바이 BK 채널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형 신보도 내셨으면 좋겠고. 아 맞아 맞아. 정말. 형의 신보 기다립니다. 저 아스트로 비츠 앨범만 막 10장 넘게 있는 거 아시죠? 저 딜라이트랑 가이너 프로젝트. 저는 박스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씁니다. 어전 팬인데. 빨리 해주세요. 멤버들이 다들 각자 바쁜 관계로 저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채널 제목이 마스터링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볼 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번 그냥 호기심해서라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구나 이런 거. 그리고 저나 이수비 하는 얘기 훨씬 더 깊게 같이 공감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미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꼭 보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다들 방문해 주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초보자용 영상도 좀 있잖아요. 아직은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감이 생기겠죠. 초보자분들도 그냥 상급자 영상 보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 재미가 있어요. 난 잘 모르지만 우와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보는 또 그 맛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맨날 엔딩에 이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절실해요. 아 정말? 저는 구독, 좋아요 가능한 건 필요 없고요. 구독 안 하면 누네가 손에지 뭐. 정보를 주는데. 이런 태도 담고 싶습니다. 멋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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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내리